1. 2. 2. 2. 3. 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은 허팝이 빠바밤 너프건 화살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화살을 이용해서 저기있는 풍선을 터트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있는 총알이 엄청 물렁물렁해요. 그래서 풍선에 맞아도 풍선이 터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총알 앞에 여기있는 사포를 잘라서 붙여줄게요. 이렇게 사포를 조금만 잘라서 총알 앞에 양면테이프를 붙이고 이렇게 양면테이프를 붙였는데요. 여기에 사포를 붙여줄게요. 자, 이제 이 총알을 맞으면 풍선은 터질거에요. 여기있는 사포총알을 장착하고 발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발사해! 공개 발사해 슈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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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슈슉 어디에 둬야 될지 여기 있구나. 자, 간다. 슈슉 그렇지, 왔어! 슈슉 다시! 다시! 마트! 완성! 아, 깝다! 다시! 이번에는 기필코! 오, 맞았다! 왜 안 터져? 아, 터져. 다시! 터트리고 가겠어. 다시, 다시! 완성! 에이, 그렇다면, 빠이빠이! 다시! 좀 더 센 화살입니다. 가자! 어, 뭐야 이거? 이게 파워는 센데, 조준력이 없어요. 자, 다시! 마지막 한 발! 제발, 제발, 제발! 자, 집중! 왔다, 왔다, 왔다! 발사! 이대로 끝낼 수 없어. 발사! 이건 바로, 메가 화살입니다. 메가 화살. 이거 오염발인데요. 오염발! 발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터트리고 말 거예요. 발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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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짱 세다, 짱 세다. 좋아, 좋아, 좋아. 조준! 발사! 우와, 아깝다, 다시! 자! 마지막 한 발! 마지막 한 발! 자, 마지막 한 발! 이번에 꼭 조준 잘해서! 자, 간다! 간다! 발사! 발사! 여기서 끝낼 수 없어. 허팝! 람분총! 다 죽었어, 이제! 다 죽었어! 이제! 참여! 반 heroic! 다 죽었어! 반전 thunder, 안 터져. 터져라. 터져라. 전진 앞으로! 왜 안되? 전진 앞으로! 가자! pa, pa..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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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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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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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나와? 터져! 총알 없다! 터져라! 다시 터트리고 말겠어! 자, 바로 앞에서 한번 터지겠죠? 자, 간다! 터져라! 터져라! 터져라!